안녕하십니까. 박맘입니다. 너무 좋아서 오늘 미숫가루 좀 타먹으려고요. 너희들이 미숫가루를 어찌고 타냐, 맛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맛있게 타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내가 경력이 있다. 우리 손님들이 여름에는 덜해서 이러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창갖고 같아. 미숫가루 하나 타다주면 엄청 좋아한다. 수박, 수박 하체 미숫가루. 미숫가루도 가루가 맛있어야 맛있는 거지. 보통 어디서 사세요? 나 방앗간에 사는 거예요. 살만한 돈 줘야 해. 미숫가루를? 진짜로? 응, 한두 대 갖고는 안 된 게 반말이면 반말. 한 국자. 조그마한 국자로. 두세 국자. 설탕도 네가 달게 먹으면 이거는 설탕이 안 다는 설탕이거든. 그렇게 별로 안 다는. 갈색 설탕이라고. 이거 비싸, 설탕이. 그만큼 많다? 설탕? 이것만 넣어볼게. 일단 물을 조금 넣고 하시네요. 아니요. 이제 넣으려고요. 조금씩 겸손지해야죠. 한 번에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갈대는 병에다 담아갖고 변넣고 흔들어 넣으면 돼요. 설탕하고 같이 섞어갖고 아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처음 봤어 할머니? 난 한 번에 넣어 갖고 있거든 야 옛날에 여기다 해갖고 막 큰 주거기로만 해 자 3달 약간 좀 묽게 타야지 너무 툭툭 오면 금방 질려버려 너무 찌려갖고 입에 남아있으면 또 금방 질려 내가 옛날에 처음에 이 숟가락만 해야 할까? 우리 엄마가 보리오고 누룽지 남은 거 그걸로 보다 미숫갈 해갖고 옛날에는 여기는 방앗간에서 최고였잖아 옛날에는 이거 메뚜기다 이렇게 갈아갖고 미숫갈에 만든 거야 이렇게 타주면 설탕이 있었나? 색깔이 얼마나 맛있었는가 몰라 진짜 꿀맛이야 꿀맛 그때 얼음이나 있었냐? 얼음도 없었어 냉장고가 어디가 있어? 그냥 이렇게 흐느르게 쭉쭉 들어 마시면 얼마나 맛있었는가 몰라 그리고 찌르기도 안 탔어 아까우니까 물 좀 더 부서갖고 하나라도 더 먹여야 되잖아 한 사람이라도 야 여기까지가 내가 시골에서 먹던 석가리 타고 먹는 그 스타일이야 좀 그래도 달게 먹고 싶다 설탕을 넣기 싫다 그러면 요 꿀 있잖아 꿀로 타 그래도 미숫갈은 좀 달달해야지 안 달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으면 뭔 맛으로 먹냐 얼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미숫갈이다 미숫갈은 두 번 먹는 거야 입으로 먹고 눈으로 먹어 천하게 보인다 입은 맛으로 눈은 눈 눈으로 먹어 눈으로 먹어 입은 맛으로 먹어 올해 여름 양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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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뱃속이 안 좋아서 내가 찬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맛있다. 너 먹어봐라. 그만 먹어. 오메오메 미숫가리 왔네. 우리 어른에서 먹자 그랬다. 밭에서 밭에다가 막 도와줄것으면 이렇게 막 익어온다. 이렇게 들고 나오냐? 큰 노력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 오메오메 미숫가리 왔다. 미숫가리 왔다. 서로가서 먹으려고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여기다 푹푹 떠서 먹어 이렇게. 진이 떠지기도 저렇게 이런 데다가. 그런 느낌. 또 이런 컵에다 먹지? 요즘 스타일로 팔 탁 꼬고. 이거 요즘 스타일. 요구르트 빨대 아니야? 요구르트 빨대야. 미안하다. 옛날 이 맛이 쓰덕이나 먹어있지? 맛, 이 맛이야. 음 맛있어. 맛있지? 음 맛있어. 뭐가 더 맛있냐? 똑같은데? 이게 네가 고생하고 저기하는 느낌이 그 나오지? 김유라 씨 이거 시원하냐? 마시고 와서 해 하면서 네가 딱 그거 맛해봐봐. 그 느낌을 맛해봐봐. 맛이 어떻겄는가? 밭에서 이러고 딱 나왔다. 땀 팔파로지고. 밀대모자 쓰고. 아우 시원해. 그러지? 응. 네가 이거 카페에서 다리 탁 꼬고 먹는 거야. 너의 스타일이야. 그거 먹어봐봐.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더 좋은가? 팔 탁 깨고 탁 이렇게 깼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맛있는데? 그것도 맛있냐? 응. 거기다가 2,000원 대산하고 나갔어요. 왜요? 이거 카페값이야. 이거는 밭에서 공짜 먹으러 간식 먹는 거고. 이거는 카페값이야. 2,000원 대고 갔어요. 그래서 네가 이거 맛있다. 돈 주고 먹으니까 돈 2,000원 대고 가. 너희들 마음대로 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술행은 지켜라. 밥그릇은 지켜라. 그래야 맛있다.